대만은 중국의 선거 개입을 막기 위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투표에 참가하도록 하기 위해서 투표일을 토요일에 선거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김덕영 감독 김일성과의 아이들 만드신 분이 대만에서 보낸 소식을 제가 글을 읽었습니다. 김덕영 감독이 만든 김일성의 아이들 다큐 만들었지 않습니까 폴란드 불가리아 이런데 한국전쟁은 10만 명의 전쟁과 를 만들었고 남한은 아이들을 미국과 서유럽 등에 입양을 보냈고 북한은 동유럽 사회주의 나라들에 위탁 교육을 보냈다. 1950대 초반에 당시가 20살 했던 제오르제타 미르초유는 루마니아로 온 북한 아이들을 담당 교사했다. 미르초유는 아이들과 함께 온 북한 교사 조정호 씨와 사랑에 빠졌고 온갖 어려움을 뚫고 57년도에 계론의 딸까지 낳았지만 남편이 북한으로 송환되면서 몇 년 안 돼 생이별을 했다. 한국 아이들이 다 좀 똘똘하게 생긴 거죠. 이 아이들이 참 여러분들 좋은 체제 하에 살았으면 얼마나 꽃을 피웠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선거 문제를 집요하게 다루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다큐멘터리 김덕영 감독이 만든 김일성과 아이들에서 나온 제오르제타 미르초유름 교사분하고 북한에서 위탁 교육을 고아가 되어 전쟁고아가 되어 여러분들 위탁 교육을 맡은 이 아이들이 지금은 이제 70대 80대가 됐겠지. 80대가 됐겠냐. 80대 넘었겠냐. 이 아이들이 좋은 체제 하에 살았으면 얼마나 저마다의 꽃을 피웠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체제 문제를 다루는 것이고 체제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 선거 문제를 그렇게 너무나 많은 피해를 감싸하면서 다루는 겁니다. 우리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고 좋은 체제를 만났기 때문에 이승만이란 사람이 여러분들 걸출한 이승만이란 인물이 좋은 체제를 우리에게 선물했기 때문에 오늘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대만의 토요일에 이름 선거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큐멘터리 영화 강덕영 감독의 김일성의 아이들의 한 장면 김덕영 감독의 북한에서 위탁 교육 전쟁 구한 겁니다. 좋은 체제 하에서 살았으면 이 아이들이 얼마나 저마다의 한 번뿐인 인생에서 화려하게 꽃을 피웠겠냐. 여러분 체제가 가고 나면 똑똑함이라든지 영민함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체제를 지키는 것은 곧바로 선거를 지키는 거죠. 선거가 무너지게 되면 체제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좋은 체제를. 좋은 체제를 잃어버리면 그 속에서 개인의 삶은 없습니다. 개인의 삶은 아이들의 삶은 없는 거죠. 그거를 크게 중시하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부러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이 김덕영 감독이 불가리에서 촬영하는 모습이다. 이분들이 아마 북한에서 전쟁고하로서 동유럽 국가들에게 보내줬던 전쟁고하들을 기억하시는 모양입니다. 김일성과 아이들. 얼마나 똘망똘망합니까. 다큐멘터리 영화 김일성의 아이들의 한 장면. 이런 이야기를 자비 1억 5천만을 들여 제작한 다큐멘터리 영화 김일성의 아이들의 김덕영 감독이 담았고 앞서 배우 추상미가 폴란드의 북한과 이야기를 담아 연출한 다큐. 폴란드로 간 아이들이 스토리텔링이 강한 감성 접근이 돋보였다면 김일성의 아이들은 동유럽 전역을 두루 취재에 기록한 사료로서 가치가 높다. 우리는 전쟁을 겪었고 1945년 이후에 좌우익 이런 분쟁을 이런 겪었고 지금도 북한은 핵을 열은 거의 완성 단계에 가서 체제 전복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고 내부의 적들은 선거 사기를 열은 반복적으로 실행해가지고 체제 전복을 꾀하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전쟁 중입니다. 배부른 꿀꿀이들은 다 잊어버렸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가면 희망이 없는 겁니다. 체제가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월간 조선의 최근의 이른들 이문열 소설가의 이른들 그런 인터뷰를 저는 귀담아 듣는 겁니다. 어서서 할 정도로 나라가 바뀌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대만이 토요일에 선거를 하는 겁니다. 왜? 선거를 지키기 위해서 중국어부들이 선거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김덕영 감독이 브런치에 올렸기 때문에 대만은 선거를 토요일에 합니다. 외신 기자회견입니다. 대만은 선거를 토요일에 한다고요? 어제는 외교부 장관이 선거와 관련해서 중공의 위협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기자회견까지 했습니다. 외교부 장관이 직접 기자들과 만나 대만의 선거에서 중국 개입을 막기 위해 국제의 여론에 호소하는 모습은 정말 이례적이었습니다. 대만은 지금 선거철입니다. 우리의 지방선거에 해당하는 선거가 11월 26일에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선거가 평일이 아니라 토요일에 진행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왜 토요일에 선거를 할까요? 보다 많은 국민들이 선거에 참여하기 위해서 평일이 아니라 토요일에 선거를 치른다는 대만. 선거에 대한 이런 마인드는 우리와 정반대입니다. 가장 큰 특징은 선거를 국민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라고 보는 인식입니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국민은 당연히 자신의 참 도리를 다한다는 생각입니다. 이것 외에 대만의 선거관리위원회는 어떻든 선거를 지켜야겠다는 그런 확실한 신념을 갖고 있고 대한민국의 이런 선거관리위원회는 초장부터 특정 정치 세력과 이런 야합해가지고 선거 데이터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게 차이인 겁니다. 그래서 나는 대한민국의 체제 전복이라는 것이 그렇게 오래 걸릴 걸로 안 봅니다. 저는 미래 전망에 대해서 다른 에코노미스트에 비해가지고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오랫동안 책을 써왔던 사람입니다. 노무현 정권이 등장했을 때 10년 후 한국이라는 책은 수십만 명이 읽을 정도로 많이 읽혔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들 나라를 어떻게 봤습니까? 포퓰리즘이 완전히 나라를 뭐죠? 가라앉힐 것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큰 적을 만난 겁니다. 포퓰리즘 곱하기 뭡니까? 선거 사기가 생긴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된 겁니다. 대만인들의 선거에 대한 생각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선거를 무슨 특권이나 국가가 주는 서비스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여기서부터 우리와 많은 차이가 발생합니다. 선거에 많은 국민들이 참여하게 한다는 목적은 같지만 그 방식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대만 선거에서 우리와 다른 세 가지가 있으면 첫째 선거함이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둘째 사전 선거가 없다. 셋째 우편 투표 제도가 없다. 당연히 전자개표 시스템도 없습니다. 일일이 사람 손으로 개표를 하고 발월정 자로 한 표 한 표 기표를 합니다. 이러니까 중국으로부터 선거를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선거 사기질 치는 자들이 선거함을 여러분들 이동시키고 4박 5일 통화 이런 보관하고 전자투표기 투표지 분류기라는 외부와 연결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큰 뭡니까 전산장비를 사용하면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재경표 이런 과정에서 엄청난 이렇게 위조실물투표주의가 이런 투입에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다 깔아뭉개는 겁니다. 나라가 망한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람들은 다 눈앞에 이게 어두워 가지고 오 해피데이 이렇게 하지만 저는 정신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완전히 나라가 뭡니까 가라앉았다고 보는 겁니다. 그 비용을 지금 정권을 닫고 있는 사람하고 다 치르게 되겠죠. 도대체 왜 디지털 강국 대만은 이런 투개표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는 것일까요 앞으로 일주일 동안 취재할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사실 많은 것을 원점에서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부분들입니다. 모든 배경에는 중국 공상당이 있습니다. 2021년도 afp통신은 중국 공상당에 의해서 가해진 대만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하루에 500만 건에 달한다는 충격적인 보도를 했습니다. 대만의 독립을 막고 대만 정치권을 중국의 영향력 아래 두려는 다양한 시도가 사이버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똑같은 일이 한국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유한국이 얼마나 눈에 가시겠습니까 중국 공상당 정부에게는. 결론부터 말해서 대만에서 선거 는 안 봅니다. 국가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대만인들의 몸부림입니다. 우리와 너무 다른 모습들에 조금은 놀랐습니다. 한국은 무장해제 상태인 겁니다. 정신이 완전히 뭡니까 해체 상태인 겁니다. 외세의 침략뿐만 아니고 내부의 적들이 체제를 전복시키려는 이런 시도를 수없이 이런 반복하더라도 아무 인식이 없는 겁니다. 나는 손들었습니다. 자유와 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지키기 위해서 대한민국 정치권 국민들 모두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7일 동안 대만을 통해서 우리의 현저소를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한쪽은 국가의 정체성과 중국의 이런 선거 개입을 막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노력하면서 많은 국민들이 선거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토요일에 이런 선거를 하고 사전투표 없고 우편투표 없고 투표하면 이동 없고 투표지 분류기 사용하지 않고 한 장 한 장 세 가지고 뭡니까 발을 정답으로 이렇게 이런 추계를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선거를 지킬 의지가 있는 겁니다. 선거 사물을 담당하는 자들이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겁니다. 이 나라의 선거 사물을 담당하는 자들은 선거 데이터를 조작을 하고 만드는 겁니다. 공박사 이름 정거가 어디 있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표한 모든 후보별 사전투표 덕분에선 다 조작된 겁니다. 자기 자식들이 다음에 노예가 되더라도 눈앞에 이익을 위해 가지고 선거 사기에 종사하는 정치 세력과 선거 사물을 담당하는 자들 그리고 그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면서도 이런들 침묵하는 국힘당의 국회의원들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을 두고 그냥 공범관계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아니면 그게 좀 섭섭한 부역자든지 이 정도 상황이 왔는데도 국민들이 전혀 정신을 제가 볼 때는 못 차리니까 소수를 제외하고 저는 여기에 대해서 대한민국 사람들은 반드시 비용을 치르게 될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대만 선거에는 우리와 다른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선거함이 절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이런 실물 위조 투표제를 투입하겠습니까 사전선거가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전산조작을 가지고 사전투표를 조작하겠습니까 우편투표 제도가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관외 사전투표를 어떻게 조작하겠습니까 당연히 전자개표 시스템도 없습니다. 그러니 전산조작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일이 사람 손으로 개표를 하고 바른 정자로 한 표 한 표 기표를 합니다. 이렇게 나라를 지킬 기백이나 결기나 결이나 의지가 없으면 노예로 사는 겁니다. 뵐 수가 있습니까 다시 조선으로 가는 거죠 있는 놈들은 다 떠날 거고 대만의 선거는 안보라는 거 아닙니까 체제를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이 보시죠 김일성의 아이들에서 김덕령 감독 여러분들 만든 전쟁고하로서 동유럽국가 여러분들 위탁조육을 받았던 이 애들이 그 이후에 어떤 인생을 살았겠냐 그리고 지금은 이 후손들이 어떤 인생을 살았냐 체제를 못 지키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당하는 거지 지금 120회시는 연세대학교 철학과 교수 출신인 김형섭 교수님은 제가 알기로는 돌아가신 누구입니까 김동길 교수님하고 평남 출신이지 않습니까 다행히 그분들이 일찍 예지력이 있어 가지고 38선을 넘어서 미쪽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연세대학교 여러분들 교수도 하고 지금 120회까지 저렇게 건강하게 활동하고 그 자제분들 가운데 상당수는 다 미국의 여러분들 다 이민을 와가 살고 있고 그 후손들은 다 뜻을 펼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 아차아차 해가지고 별일 있겠나 외정시대에 또 살았는데 김일성 체제가 무슨 문제가 있겠나 이렇게 여러분들 그냥 평환남도에서 미적거렸으면 그 후손들이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이 사진 보고 참 안 됐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런 사진 보고 여러분들 있죠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됩니까 체제를 못 지키면은 골로 간다는 걸 생각해야 되고 체제를 지키는 것은 곧바로 선거를 지키는 거다 이걸 봐야 되는 거죠 나라의 지도자들이 시대가 변해가지고 개화의 바람이 불고 개혁의 바람이 부는데 모든 것을 세국으로 여러분들 나라를 몰아가지고 나중에 뭡니까 나라가 망할 지경이 되니까 한선 감옥에 여러분들 구속되어 있는 이승만이라는 사람을 빼내가지고 고종의 친석까지 여러분들 붙여가지고 미국으로 달려가서 미국의 대통령한테 조미수호 상호 이런 통상조약에 의거한 대로 미국이 우리를 좀 보호해달라 8년인가 여러분들 한선 감옥에 갇혔던 이승만이라는 인물이 얼마나 기계가 있었는가 하니까 고종이 미국을 떠나기 전에 한번 만나자고 했지 않습니까 이승만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네 같은 놈을 왜 내가 만나나 이렇게 생각한 거 아닙니까 어제 한 분이 글을 남긴 것처럼 나라가 여러분들 어려워져가지고 이승만과 서재필 같은 사람들이 울고불고 여러분들 미국을 다니면서 조야에서 돈을 긋고 뭡니까 나라를 도와달라고 이러면 했던 것이 그게 우리 선조들이 나라를 일으킨 방식이었지 않습니까 지금은 배가 다 불러가지고 선거사기질을 당하고도 아무 이야기를 안 하고 그걸 은폐하게 해서 젊은 놈들이 그냥 나서가지고 선거사기를 밟기 위해서 노력한 나이든 사람들을 조롱하고 비웃고 정말 사악한 인간들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